왠지 낯선 기분이 느껴져 유난히 빨리 뛰는 심장이 두근 어지러워 I'm just need 보고 싶단 말조차 부끄럽진 않을까 혼자 나도 생각나 아무리 눈을 돌려도 I'm feeling no shame 내 맘의 소리 다 들리겠지 이 맘을 전해도 될까 너에게 죽음은 느꼈었잖아 널 향해 뛰는 heart 이렇게 난 진심인걸 알아주길 바래 my love 누가 또 보겠다 어서 가자 가자 왜 설마 강의 들으려고 너 오늘 강의 없어? 오늘 공강인데 공강인데 학교로 온 거야? 손 들어봐 되게 손 들어봐 되게 손 들어봐 오우 퍼블릭 디스턴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 심도 데프 오피일드 공강 내에서 초점이 맞춰진 영역의 높이를 나타내는 심도입니다 오우 여기 종류에는 딥포커스 셀렉트 포커스 소프트 포커스가 있습니다 딥포커스는 단정 언어를 표현해주는 익스프레시브 그리고 연출 사는 데에 여기서 간의 조화를 중개시해 보세요 뭐해? 너 몰라? 떨어지는 벚꽃 입잡으면 소환이 이루어진다잖아 근데 그 중간을 너무 많이 생각해 진짜 하여튼 이렇게 간의 조화를 가지고 저의 동일이 그 중간을 그리니 그 중간을 그리니 그 중간을 그리니 그 중간은 그리니 그 중간에 그 중간을 그리니 그 중간을 그리니 다시 지워진다 해도 소음 빌자, 눈 감아 다시 또 꿈을 꾸는 날 무슨 소원 빌었어? 비밀 나는? 나도 비밀 근데 내 소원은 벌써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응? 뭐야? 누가 보면 어떡해 다시 지워진다 해도 야! 진짜 잡히기만 해 잡아봐 다시 만날 수 있는 뭐해 뭐 이렇게 하루가 금방 가냐 그러게 어서 들어가서 쉬어 안 들어가면 안 돼? 응? 더 같이 있고 싶은데 안 돼? 돼 응? 아니?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다고 갈 데가 왜 없어 어디? 언제 정신 차릴래? 왜 혼자 김치국이냐고 왜 그래 왜 그래 어? 아, 아니야 하하하 바다 예쁘다 응 서울버 그래서 어쩐지 응 응 응 응 응 응 나 학교 이 녀석 ㅇㅇ 난 그 그냥 대감기 좀 하려고 어 그 해 해 돌려 어 그 한 1분 정도만 돌리면 되겠다 우리도 1분 전으로 돌아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내가 잘해볼게 됐거든? 네가 아까 길에서 막 뽀뽀하고 도망가고 그러니까 내가 착각하는 거 아니야 영화나 봐 어서 흠 이 와중에 잠이 오냐 너네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조금만 더 언제 잠들었지? 어떡해 어떡해 깨어? 나 안 잤는데? 안 잤다고? 잠을 어떻게 자냐? 왜? 나 코 골았어? 아니다 근데 갑자기 부채지는 왜? 어? 어? 그 너 너 너 더 더울까봐 뭐? 멱살은 왜 잡지? 아 뭐가 뭐가 묻은 거 같아서 짐 흘렸어? 괜찮아 아니야 아 괜찮아 저 면봉 저게 아 아 그 미안 어떡해 아 아 아버지 가면 안 된다니까 이렇게 빨리 다 가오라고 안 된다고 아버지 아 왜 이렇게 고집어진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이게 이게 왜 아니 순수 산소 같은 남자 이 변태새끼야 여기서 산더미처럼 나온 요 거시기들 아이고 엄마 거시기는 좀 짜우지간 수백개는 넘는 요 거시기들은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온 거요? 그건 정말 제게 아니라 제 친구 건데요 해 뻥 치시네 그럴 어째 있냐 증인이 있습니다 증인이 오기로 했는데 잠깐만 가고 있어 가만있어봐 증인이라니? 뭐 거시기들 주인이라도 불렀어? 예 곧 올 겁니다 아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지금 나 진짜 에휴 이놈 자식 이게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야 그냥 가 가 아 아버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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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어설프게 해명하면 더 창피해 그러다 에어로빅크 할 시간대 가자 가자 엄마 잠깐만 나도 문화센터 가야될 시간이니께 이쯤에서 정리해 아 잠깐만 잠깐만 제목마 원지야 흠 으응 아 안녕하세요 그 혹시 제 제 제 콘돔 어디 있을까요? 하 살았다! 반갑다, 은수야. 유명수! 너 잡혔어, 이 새끼야. 네? 잡혔다고요? 어, 그래, 솔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네, 용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다 끝났어. 오늘 인형기 마지막 공연이래. 같이 볼까?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이 저희 이클립스 마지막 공연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개건보컬이 함께해줬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첫 곡은 저희 개건보컬이 만든 곡인데요. 나 때문에 네가 다시는 무대에서 노래할 수 없을까 봐 걱정돼. 선아기 들려드리겠습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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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구하고 죽는 거면 난 괜찮아. 선재야 다 끝났대. 우리에게 미래가 생겼어. 떨어지는 벚꽃잎 잡으면 소원 이뤄진다잖아. 소원 빌자. 눈 감아. 우리 소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선재 오래오래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함께 오랫동안 행복하게 해주세요. 더러워. 야 아무리 그래도 오빠한테 더럽다리. 이때부터였네. 이때부터였어. 기호이 내 친구를 꼬셔? 아니야. 내가 꼬셨어. 아무도 없는 집에 둘이 뭐하려고 왔냐? 현준아 왜 내 옷을 입고 있는 건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옷 갈아입으러 온 거야. 어느 눈에 뭐만 보인다고? 그럼 넌 아무도 없는 집에 이놈이랑 뭐하라고 하면 돼? 소리채기 무거워서 놔두려고 왔는데요. 집에 아무도 없는 줄 알고 핵심 붙고 쫓아 들어온 거 아니고? 너 그 가방 안에 또 거시기들 3인 3개의 경우 아니야? 그거 제 거 아니라고 해명했는데요. 어디 말대꾸. 동생아. 깔끔하게 이렇게 하자. 나도 너네 교재 허락할게. 너도 우리 교재 허락해라. 구제 허락 안 하셔도 저희는 안 헤어집니다. 이게 어디 형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지? 어디 감히 선지한테 형님 노릇이야? 감히라니 소라. 그래도 오빠인데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네. 버.. 버르장머리? 열리지마 열리지마. 역시 내 생각해주는 건 우리 현두공주밖에 없소. 우리 골드 왜 집에서 이런 취급 당하고 있소. 옷들이 확. 너 충격 다시 받고 싶냐? 너가 아직도 충격을 덜 받았지? 못해. 아. 아 복대. 내려놔라. 사고라면 어쩔 건데. 던진다. 나도 던질 수 있거든. 헐. 뭐지? 다들 어디 갔나? 다 같이 쭈꾸미낚시 갈 거니까 선척장으로 바로 와라. 30분 안에 출발해야 돼. 왜? 왜? 뭐래? 쭈꾸미낚시 가자는데. 그래? 아. 그럼 옷을 갈아입고 가야 되나? 가고 싶어? 어? 난 안 가고 싶은데. 이거 먹고 있어봐. 왜 날 봐? 딸기 먹으라니까. 그냥. 근데. 너는 린스 안 써도 되겠다. 린스 있지도 않던데? 프린스니까. 어째 잠자마다 했다. 어? 너 사슴이세요? 뭔데? 왜 자꾸 내 마음을 녹여. 민망하니까 그만해라. 어, 안 온네. 너한테 좋은 향 난다. 니치야? 오, 정답. 이게 재밌어? 너 재밌으라고. 이게 너 웃음 버튼이었다니까 그러네. 너만 먹어. 너 고맙습니다. 너가 다가야 돼? 너가 다가야 돼? 너가 다가야 돼? 너가 다가야 돼? 정답. 으아! 으아! 신돔이! 뭐 같아요? 들어가. 으아! 으아! 그럼 난 이제 들어가서 자야겠다. 어디서 자? 아까 여기 손님 방에서 자라고 하시던데. 잘 자. 그럼 난 어디서 자? 너? 어! 여기 텐트에서 자면 되겠다. 나도 손님인데. 야! 그래서 뭐, 뭐, 너도 여기서 자겠다고? 농담이야. 놀라긴. 들어와서 자. 근데 무서운 면 나 부르고. 무서울 일이 뭐 있어. 설아, 너 이런 시골집에서 앉아 봤지? 밤에 되게 무서워. 조용해서 온갖 소리 다 들리고 막 귀신도 나오고 그래. 그렇구나. 근데 난 귀신 안 무섭지롱. 잘자. 응. 잘자. 응. 왜, 왜 무슨 일이야? 저기에 귀신 나왔어, 귀신. 어, 귀신? 어, 소복 입은 차녀 귀신. 좀 전에 귀신 소리 못 들었어? 와, 너무 무섭더라. 손해가면 어떡하지? 그래? 그럼 내가 저기 가서 잘게. 어? 귀신 나온 곳에 잔다고? 안 돼. 설마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봐 그래? 전에 우리 아버지 얘기 들었지? 나 산소 같은 남자라는 거. 정말 은큼한 생각 같은 거, 어? 요, 아! 요만큼도 안 했거든. 정말 귀신이 무서워서 넘어왔다고? 어. 아, 그리고 저기 너무 추워, 어? 우풍이 막. 와, 이렇게. 텐트가. 모래바람이 막 계속 막 이렇게 막 불고 잠을 못 자 그냥 텐트를 계속. 으이그. 그냥 같이 있고 싶다고 하지. 잘하지도 못하는 거짓말은. 같이 있고 싶다고 하면 재워줄 거야? 아니. 띠이. 가, 가. 딱 갈라갔어. 여기 절대 안 넘어갈게. 됐지? 아, 좋다. 넘어오면 어떻게 되는데? 초딩 때 책상에 줄도 안 거봤어? 넘어오면 다 내 거 뭐 그런 거? 잘 안 해. 그니까 너도 여기 안 넘어오게 조심해. 안 피곤해? 자, 어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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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네가 넘고 그래. 넘어가 버렸네? 넘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했지? 그럼 이제 이팔 니 건가? 내 거지? 응. 자! 가져가. 근데 어떻게 가져가. 뚝 자를 수도 없고. 아, 안 되겠네. 그냥 다 내꺼 하지 뭐. 좋다. 위로호 자자. 이게 무슨 소리야? 귀신 소리야, 귀신. 아우, 무서워. 소라. 응, 선재야. 얼마나 남았지? 글쎄. 안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시간에 갇혀서 못 돌아갔으면 좋겠어. 나,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어. 시계광 만나 들어볼까? 그래 볼까? 그래 보자. 선재. 응, 서러워.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 막 울면 안 돼. 안 울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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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 이 말, 또 안 하고 가면 후회할까봐. 좋아해, 선재야. 응. 사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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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사랑, daddy. 두 buenas 가졌어요. 되게, 어려우신 제가 아 complexity. 우리 음악 들으면서 갈까? 소라. 소라? 잠들었었어? 여기 어디야? 왜 그래? 내가 너랑 왜 여기 있어? 소라, 갑자기 왜? 너 무슨 일 있었어? 누구세요? 설마 너 혹시 돌아갔어? 이거 놔. 소라. 따라오지 마. 내가 좀 혼란스러워서. 혼자 갈게. 미안. 제발. 안녕히 계세요.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그래. 막 울면 안 돼. 안 울어. 잠시라도 멈출 수 있다면 그대로 널 안아줄 텐데. 하루 종일 너를 그리워하던 우리의 시간을 다시 되돌리고 싶어. 어떤 날이 온데도 내가 널 기억해. 가슴 속 깊이 쓰면. 정아! 미래가 바뀌었어. 정아! 선재야, 우리 어떡하지? 야, 이거 다 먹어요. 어? 어? 너랑 안 놀아. 우와! 뭐야? 그거 사러 갔었어? 어, 엄청 뛰었어. 생일인데 촛불은 불어야지. 생일 축하해. 노래도 불러줘야지. 와, 류선재 생라이브를 코앞에서 듣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리.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 오른쪽 주머니에 손 넣어봐. 응? 어? 언제 넣었어? 이거 뭐야? 열어보던가. 왜 말이 없어? 맘에 안 들어? 아니. 예뻐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 다행이네. 이거 지금 해봐도 돼? 줘봐. 내가 해줄게. 왜 이렇게 안 돼? 드라마에서 보면 한 번에 잘만 걸어주더만. 내가 할까? 거의 됐어. 됐다. 어? 뭐야? 제가 한 바퀴 더 서비스 드릴 테니까? 네. 좋은 시간 보내시고요. 하던 거 마저 이어갈게요. 이쪽쪽쪽쪽. 예쁘다. 진짜 예쁘다.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태어나줘서. 긴 시간을 거슬러 내 앞에 나타나줘서. 그래서 널 붙잡을 수 있게 해줘서. 진짜 고마워. 선재야. 지금의 넌 모르겠지만 날 살려준 사람도. 다시 살고 싶게 해준 사람도. 다 너야. 내가 그랬어? 내가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더 고마워할게. 근데. 말로만? 응? 좋은 시간 보내라잖아. 기왕 오해받은 거. 태어나줘서 고맙다더니 바로 대가를 바라네? 와 치사하게. 나 원래 치사해. 꼭ней고. 지금부터. 나 배는 지지자. 그가 europé야. 자 Ned 고마워. 임재재의 주의. 진심으로. 이낙연이를 기가 되어봅시다. führt. 나バレ은 사람. 진심으로. 진심으로.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막 울면 안 돼. 안녕하세요. 어, 선재야. 소리가 왔어요? 너 소리랑 같이 있는 거 아니었어? 소리가 너랑 같이 있다고 걱정하지 말랬는데. 저랑 같이 있다고 했다고요? 어. 언제요? 조금 전 통화할 때. 네? 소라. 갑자기 왜? 이거다. 시계. 차고 있었어. 미래로 돌아갔는데 시계는 왜 남아 있었던 거지? 선재야. 만약에 내가 내일, 아니, 오늘 갑자기 돌아가도 너무 슬퍼하지 마. 여기 어디야? 내가 너랑 왜 여기 있어? 돌아간 척 한 거였어? 아이씨. 죄송합니다. 오늘 주양 저수지 살인사건 용의자 김영수. 180cm 초반에 건장한 짱꺼풀 없는 긴 눈매가 특징입니다. 김영수? 고맙습니다. 분홍색 옷 입은 여학생이 위험하다고 보호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수배자 목격신고가 아니었어요? 예. 신고자가 아는 사람 같던데. 설마. 선재야. 안 돼. 소라. 하시나라. 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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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좋아해 좋아해 선택 사랑해 사랑해 소라 상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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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이야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 응? 일어나 날이 환하게 밝았다고 응? 눈 감아봐 눈 감으면 깜깜 깼어? 아니 안 깼어 내 세상은 아직 밤이야 뭐야 그게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눈뜨기 전까진 내일이 오지 않을 거야 진짜 계속 감고 있어 볼까? 그럼 어떻게 돼? 이 순간이 영원하겠지? 치 늦잠 자고 싶어서 씁쓰는 거네 어떻게 알았지? 그럼 조금만 더 이러고 있자 그러자 하루 종일 너를 그리워하다 우리의 시간을 선재야 다섯 개 돌리고 싶어 어떤 날인데도 내가 널 기억해 가슴 속 깊이 쓸레까지 선재야 너의 세상은 아직도 밤이니? 내가 살던 시간으로 돌아와 많은 것을 바꾼 대가로 소중한 걸 잃었지만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현재를 살아내고 있다 뭐야? 예산하냐? 이건 뭐야? 네 기획 진행하기로 한 거 미리 들었구나? 고마워서 편지라도 썼나 봐 알잘딱갈생! 그게 바로 저 임솔이라고 대표님이 전에 그러셨잖아요 나보다 더 알잘딱갈생 하는 사람 새로 뽑으시길 바랍니다 야 경자야! 함께해서 더러웠고 대신 만나지 말자 꺼져줄게 잘 살아라 최최최최! 알잘딱갈생! 아! 잘됐다! 아! 잘됐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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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행이다. 아직 안 읽으셨나 보네. 이건 다시 놓고 와야지. 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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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시계가 왜 갑자기 탄입 모신이 된 건데? 네가 죽고 나서 그런 힘이 생겼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 선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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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곁에 다가온 그대 향기가 사라지지 않게 어릴 겨우 지나 내게 꼭 잡은 두 손을 외우지만 지금 이 순간 선재야. 당신 뭡니까? 내가 다 봤는데 이거 훔치는 거 도둑이야? 아니에요. 죄송해요. 어딜 도망가요? 신고할까? 근데 왜 울지? 내가 안 울렸는데 울면 봐줄 거 같아요? 유현재 씨 왜 계셨어요? 이제 탱실로 이동해주세요. 아 이런 거 매 써가지고 진짜 어? 어? 어떡해? 최우수 작품상 우상 작품은 어떻게 알자의 딸칼센 축하드립니다. 우와 미쳤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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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꺼? 딱 한 번 오 제목이 이게 아니었던 거 같은데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한 남자와 그를 살리기 위해 15년 전 과거로 간 여자의 이야기 운명의 시간 속에서 다시 만나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사랑하게 되는 애틋한 판타지 멜로 다시는 걷지 못할 거라는 걸 알았을 때 잠이 들 때마다 이대로 아침이 오지 않았으면 하고 매일 밤 빌었다. 그날도 재활병원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미치도록 서글펐다. 그런데 우연히 연결된 라디오에서 한 남자가 말했다. 오늘은 살아봐요. 날이 너무 좋으니까. 내일은 비가 온대요. 그럼 그 비가 그치길 기다리면서 또 살아봐요. 그러다 보면 언젠간 사는 게 괜찮아질 날이 올지도 모르잖아. 한강 다리 한가운데에서 펑펑 내리는 함박눈을 맞으며 떨고 있을 때 성큼성큼 다가와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던 그 남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면서도 하는 선택이 있잖아. 어쩔 수 없이 좋아해서. 사랑해. 그대로 절벽 아래로 떨어진 남자는 또 한 번 여자를 구하려다 죽게 된다. 2009년 과거에서. 어쩌면 우린 처음부터 만나지 말았어야 했는지도 몰라. 아니. 만나지 말았어야 돼. 남자의 죽음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여자는 그와의 인연을 끊어낼 결심을 한다. 남자의 생에서 자신을 지우기로. 여자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은 남자는 일상을 살고 있다. 멀리서 반짝이는 남자를 바라보며 여자는 생각한다. 이게 맞다고. 우리는 애초에 만나서는 안 될 운명이었다고. 여자의 기억 속에만 존재하는 노래. 소나기가 잔잔하게 흘러나온다. 여자 남자는 이미 가서cr consciously SHAW을 못 시켰 spanning haya jogarilo. 뭐야 이거. 실은 류 존 messy한테 키스 할레오 시나리오 대신, 니 기획서가 잘 못 간거 있지? 네? 근데요? 류 존 messy가 니 기획서 보고 관심이 돼. 네? 아이고, 선재 씨 왔어요. 안 돼.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돼. 앉아요. 주세요. 사실 이 자리에 제가 거절한... 죄송합니다. 전 류선재 씨가 이 작품 출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전 미안 뭐 이런 농담을... 서재 씨 놀랬죠? 농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한 주인공 이미지랑 좀 거리가 있으셔서요. 애초에 잘못 전달된 기획서니까 그냥 이 작품은 잊어주세요. 지금... 나 까는 겁니까? 네, 기분 상하셨으면 죄송해요. 나 미쳤어? 기분 상하긴요. 어차피 이 자리 저도 거절하려고 나오는 자리거든요. 어, 이 꽃도 나한테 거절당하고 맘 상할까 봐 준비한 거고. 서로 뜻이 같았다니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이름 적힌 기획서 보시면 믿고 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랑은... 앞으로도 쭉 일하기 싫다 이겁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저에게 또 기분이 상하셨다면... 더 잘 됐네요. 류선재 씨가 앞으로 절한 사람이랑은 다신 엮이기 싫으실 테니까요. 받아요. 제가 오해했네요. 할머니 데려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대접해야죠. 자요, 차. 임수 씨는 고마운 사람한테 이렇게 대접을 하나 보나요? 저희 동네엔 이 시간에 문령 카페가 없어서요.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러고 있다가 열애설이라도 나면 책임질 겁니까? 아무도 없는데요. 조심해야죠. 스캔들 나면 곤란하거든요. 내가 멜로 전문 배우러. 언제부터요? 저게 뭐요? 차. 내 눈 봐요. 나 멜로 눈깔이라는 소리 꽤나 듣는데? 네? 어! 마침 딱 지나가네. 봤죠? 광고주가 인정한 신선한 이미지. 지금 혹시 제 작품하고 싶어서 어필하시는 건가요? 응, 전혀요. 단지 팩트를 말해주는 것뿐입니다. 아직도 신선하고 멜로까지 되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나 놓치면 그쪽만 손해라고. 아, 그래요? 아, 나 바로 알아봤나 보네. 괜히 스캔들 날 수 있으니까 스타일리스트인 척 해줘요. 네? 아니 뭐, 스타일은 별로지만. 학생들! 부끄러워하지 말고 와요. 아, 진짜 아파! 아, 뭐 사진, 사인? 아저씨! 담배 좀 사다 주세요. 나, 모르나? 뭐래? 뭐래? 아, 알겠다! 남은 돈은 아저씨 커피 사 드세요. 수고비! 학생이 담배무수 담배야! 가! 어? 가, 어서! 아, 진짜 개 짜증나! 아, 진짜 가자! 웃겨요? 네, 웃겨요. 붕둥근 처음 보네. 다 웃었어요? 네. 네. 네, 앞에 한번씩 들어가실게요. 부탁드립니다. 이장입니다. 하... 아니, 여긴 어떻게... 설마 내가 뒤라도 밟았을까봐요? 여기서 광고 촬영 예정이었는데 취소가 됐어요. 기획서에 나온 관람차 장면이 생각나서 와봤는데 또 이렇게 만나네요? 하... 내가 그 무당 돌팔이랬잖아요. 이 정도 우연이면 하늘에서 엮어주는 수준 아닌가요? 어차피 한 바퀴 다 돌 때까진 못 도망쳐요? 하... 내가 그렇게 싫습니까? 영화, 그쪽이 제작에서 빠진다고 했다면서요? 네. 근데 저 회사 관뒀으니까... 왜요?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무슨 상관이세요? 어디 아파요? 아니요. 그냥 조용히 있다 내리죠. 근데... 정말 그렇게 끝나요? 뭐가요? 결말이요. 그 남자는 정말 사랑했던 여자에 대한 모든 걸 잊고 그렇게 사는 건가요? 네. 세드엔딩이네. 해피엔딩이죠. 여자 입장에선. 남자를 살렸잖아요. 대신 사랑을 잃었죠? 사랑을 잃은 여자는 행복합니까? 거봐. 세드엔딩이라니까. 하... 결말은 마음에 안 드네요.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안 하면 되잖아요. 왜 오기를 부려요? 처음엔 오기였는데 지금은 진심. 진심으로 하고 싶어요, 이 영화. 왜 이렇게까지 이 영화가 하고 싶은 건데요. 더 좋은 기획서, 더 좋은 감독, 작가 작품 많이 들어올 텐데? 내가 요즘 좀 이상합니다. 그쪽이 쓴 기획서 읽고 나서 이상한 증상이 생겼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진 않나? 꿈도 꿔요. 내가 겪은 일 같은 생생한 꿈. 그리고 여기도. 저게. 저게. 다시 또 꿈을 꾸는 날. 어떤 순간이 와도. 나는 너를 찾아갈 거야. 난 너를 찾아갈 거야. 카 inde기고 싶어요. 이중에 정한 기다려. 분명 처음인데 낯설지가 않아요. 마치 언젠가 와본 것처럼. 성재야. 그래서 그런가. 다른 작품보다 유난히 더 끌리네요. 그러면 안 됩니까? 죽을 수도. 나랑 엮이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해도. 할 생각이에요? 당신이랑 엮이려면 죽을 각오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요? 왜 말이 없어?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할 말을 잃었어. 이렇게 그리워하면 이뤄질까? 그렇죠? 좀 더 이상. 이리저를 전하고싶어 맨순간도 놓지 않았던 모든 시간 잊지 않았던 이러다 우리 여기서 같이 정도가 아닌가 그 순간 생각했다 우리의 운명은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도는 이 관람차 같다고